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최 일구 몸쪽 꽉 찬돌 짓고 show me the news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show me the news 지시를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how me the news 뉴스 전일 분들입니다 뚱커벌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국민의힘이 12구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는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앞으로 이제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앞으로 있을 12구 참사 국정조사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황 기자 첫 번째 show me the news는요 네 뒤바뀐 기류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여기 계속 반대했었는데 국민의힘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먼저 경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시기가 이제 다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조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했을 때 밝혔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데 조영 원내대표가 이런 역제안을 한 이후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시기를 언제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계획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입장이었고요 계획안에 따르면 통과가 된 직후에 바로 국정조사가 시작하는 바로 예산안 처리 상관없이 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중찬 소장님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저는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명분일 테고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둘 다 이제 여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는 여론이 항상 안 됩니다 지금 유가족들도 국정조사를 하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족이 국정조사를 하라 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상조사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이나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에도 지지율은 또 요지부동이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은 조금이지만 내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이제 당의 위상이나 당의 경쟁력 당의 영향을 받을 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유가족분들 기자회견이 민변에서 열렸어요 오전에 이분들 요구사항 일단 좀 정리해볼까요 일단 크게는 여섯 가지 요구사항인데요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가의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특히 유가족 측은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경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 더해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촉각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그런 공간 이런 걸 요구를 한 건데 어제 오전에 민변에서 있었던 35 유가족분이었나요? 28분 28분 이분들이 편지 형태로 자녀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말고 어제 밤에 KBS 9시 뉴스에 저도 봤거든요 배우 이지한 씨 고인 이지한 씨의 모친이 KBS 앵커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요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시에 갔는지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과정을 아는 분이 부모조차도 없어요 왜 나라에서 그런 과정 사소한 과정조차도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죽은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국가배사 얼마면 될까요? 뇌물 주는 건가요? 그만 진상규명 외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뇌물인가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인터뷰였고 그저께 지금 배우 이지한 씨 어머니께서 국가배상 논의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저께 여당에서 조금 뭐 특별법인가 만드니 많이 그러다가 쑥 들어갔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 희생자 배우 이지한 씨의 어머니인데요 사과가 없었다 노 사과 조계종에서 한 사과가 그 사과냐 받아들일 수 없다 진심어린 사과를 해라 두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노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10조 이야기도 나오고 10조를 이야기한 것은 뭐 10조? 배상을 그렇게 하니 안 하니 많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상이 뇌물이냐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그런 얘기죠 그 돈을 받고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냐 그럼 줘봐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제 그 액화하고 흐르끼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10조를 받아도 진상 기운이 하지 말라는 뇌물이라면 난 그런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3단계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바로 국정조사를 시행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박홍구 원내대표도 일단 국민의힘의 기류가 변했다는 것 그 자체는 좀 전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의원총회 직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상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이런 기관들을 포함해서 조사기간을 60일로 명시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는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조사기간도 축소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호연 원내대표는 이게 협의가 다 안 될 경우에는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참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하게 되면 이러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야당끼리의 국정조사가 다시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경찰의 특수수사본부 수사는 진척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산보건소장을 수사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용산부구청장까지 수사를 했고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소방노조에서 고발하셨으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를 확대하고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행자인 최일구 앵커도 기자 출신이시지만 이상민 장관은 뭘 수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범위와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어떤 영향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겉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는 하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는 하라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이 자다에 넘게 나오는 거죠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방노조 측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에... 아직 안 했나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행안부 장관 방해는 안 했습니다 네 집무실은 뺐습니다 그래서 소방노조에서는 피의자로 이상민 장관이 전환이 됐는데 집무실 압수수색은 왜 안 하냐라고 했고요 이 사건 재난 또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보다는 집무실에 압수수색을 해서 29일 날의 상황을 알기는 쉽지 않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는 것이 더 진상규명에는 필요한 일일 겁니다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수사본부가 과연 이상민 장관의 휴대폰을 해소를 해서 그것을 포렌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이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장관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철저하게 무엇이든 다 압수수색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성대무사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12구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하고요 시기와 범위를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12구 국정조사의 조사위원이시라면 어떤 증인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이전 정권 인사들은 3류 아마추어라고 하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들은 인류 초특급 인사들이라 참사를 잘 대처했나요? 행안부 장관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두 번째 문자도 이상민 장관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경찰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에 아무런 역할이 없었는데 이럴 거면 무슨 역할을 하려고 설치 주장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웬만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질문이 예리하십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저도 묻고 싶어요 경찰국은 행안부 안에 있고 제가 관리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관리통제는 필요하고 책임은 안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싶네요 또 다른 문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들 자식이었어도 늑장 대응할 겁니까? 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짐 내려놓으세요 뒷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정상영 기자 네 영장 뒤바뀌까입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적부심사가 열리고 있죠 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신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인데요 신문이 끝난 뒤에 24시간 내에 이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오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했으니까 내일 2시 이전까지 나와야 된다 지난번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해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해경청장도 석방이 됐었는데 사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재판부에다가 또 구속적부심을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서욱 전 장관 그 재판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 발부했던 재판부하고 다른 재판부한테 하는 건데 어제 배 수장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 경기도의 또 정부 실장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관련되는 것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때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일종의 PC를 포렌식한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서실장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도 나올 테니까 그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이 조금 전에 민주연금 부원장 당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회를 표명했지만 구속적 부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씨가 출소를 하게 되죠 네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에 이어서 내일은 대장동 일당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폭로 상당 부분이 이제 들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들었다는 대상이 김만배 씨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만배 형한테 들었다 남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이 풀려나면서부터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김만배 씨가 최근까지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었고 또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주범격이라 하는 김만배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유동규 남욱 씨가 있는데 양자가 진술이 약간의 결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에는 일각의 해석은 법적 전문가들의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김만배는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사회사가 앞으로 어떤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법적 소유주가 되어버리거든요 본인은 어떤 이야기도 안 하면 그런 면에서는 실형선고 그래서 이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오더라도 그 막대한 돈이 자기 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문기사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술이 막 갔다 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사실 똑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명 친이재명계 의원들하고 또 비명이라고 그러죠 비이재명계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비명계적 성격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관련된 쓴소리 발언이 나오는 것인데 심지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나 하는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이재명 대표 측에 뒤톤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 측은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세로 자기를 고소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입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죠 전 의원입니다 전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과 얼마 전에는 역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격했습니다 솟 뒤집어졌으면 막힌 거 비워내야 이른바 이제 직격 발언으로 관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친명계 또 비명계 의원들 여기저기서 뭐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른바 이제 조금밖에 우리가 조금밖에 4명의 의원들 중에서 김혜영 의원이 전 의원이죠 가장 선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인가 이제 검찰이 수사망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다 보니까 친명 비명 이렇게 의원들이 좀 분류가 되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명계 이낙연계 의원들이 만나러 미국을 간다고 그래요? 네 서른민주당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이 연말 또는 연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른 의원은 그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미국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가게 되면 이낙연 대표를 만나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서른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또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던 윤영찬 의원이나 이병훈 의원은 미국 방문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걷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 얘기가 한 달 뒤면 이제 2023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로 후년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모두로 이제 전국이 완전히 몰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분명한 또 이낙연 엔화의 계획인데다가 얼마 전에도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진행될 때 그래서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는 또 직격탄을 날렸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의 전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김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김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더 이게 좀 가셔야 되면 어떤 대안인물들이 나오고 이거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에서 나오는 이야기 김김리는 김 김동연 그다음에 리 이낙연은 이해가 됐죠 또 다른 김이 누굴까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는 아직 섣부른 이야기도 하지만 현재로서야 내피셜이죠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부인할 것이고요 그렇죠 정치기가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구 참사 국정조사에 여러분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문자 보내주신 거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운은 어디입니까 또 다른 분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국민의힘 당한테는 확정각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예산 통과하면 또 무슨 딴소리 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은 반면에 이런 의견을 보내셨는데 국정조사 그만해라 이제 좀 끝내라 이런 의견 또 다른 분은 이상민 장관한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렵습니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텐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도 좀 소개해드릴게요 호미로 막을 걸 가레르도 못 막는다 세 번째 쇼미더 뉴스 할까요 네 노웅래 딜레마입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한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네 어제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6천만 원가량의 뇌물수수 또 알선 뇌물수수 정치작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미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절차상 내려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뭐 결백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돈타발에 대해서 그런 뇌물이 아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 노성환 의원의 장례식 때 받았던 부의금을 집에 뒀을 뿐이다 또 하나는 이제 출판기념회 하고 난 이후에 받았던 현금으로 이제 책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판기념회 가면 현찰로 다 받죠 그렇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받듯이 맞습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억 원이라는 것은 책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책값과 부의금이다 이런 얘기라고 합쳐서 3억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박지원 전 국제원장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보호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네 오늘 mbc 라디오에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관련돼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지금 민주당을 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나잡아 가시오 하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단합하고 단결해서 싸워야 하며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그게 동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줄평 들을 건데요 오늘 한줄평은 청취자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12구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두 분이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 질문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뚱커벨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종찬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 룰라 이상민은 웃음이라도 줬는데 이 장관은 뭘 줬나요 국정조사에서 룰라를 인용할 수 있어요 기사가 많이 뜰 텐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기자는 정상근 국정조사 위원은 뭐라고 질문할래요 누구한테 저도 이상민 행정원정보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날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일 걸 몰랐냐 아니면 알고도 책임을 반기한 거냐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할지 저는 청취자분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